지난 영상에서 당구박사의 bps를 이용해서 4구점 치는 분들, 한 80에서 150점 정도 치는 사람들이 쓰리쿠션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을 때 bps를 이용해서 어떻게 레슨을 하면 좋은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조금 빠트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bps 매니저를 실행하면 제품 서비스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지원으로 정렬을 하면 bps를 이용한 레슨 방법, 이거 터치하시면 지금은 제가 만든 것이 하나밖에 없지만 앞으로 계속 bps를 이용해서 어떻게 레슨을 하는지 설명하는 동영상을 여기에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터치하시면 bps를 이용한 레슨 방법, 4구를 조금 칠 줄 아는 사람에게 3구를 기초부터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맞춤 레슨, 스프리쿠션 대표적인 득점 방법, 1번 앞돌리기의 경우 물음표 터치하시면 동영상 해설이 있습니다. 동영상 터치하시면 bps를 이용해서 4구를 80이나 150쪽으로 치는 사람이 이렇게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떤 배치를 사용해서 어떻게 가르쳐라 라는 내용을 알려드리거든요. bps 설치되어 있는 사장님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동영상에서 안내한 대로 맞춤 레슨, 3쿠션 대표적인 득점 방법 연습 여기를 선택하고요. 위에 왼쪽이 가장 번호가 빠른 겁니다. 앞돌리기의 기준이라는 거 앞돌리기 1-1번 선택해놓고요. 배치도를 띄워놓고 자 이런 배치인데요. 흰공으로 노란공의 오른쪽을 쳐서 앞돌리기 길게 득점하는 연습인데 처음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흰공과 노란공의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두께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배치를 처음에 연습을 해야 되냐? 이 배치는 무회전으로 치는 연습이고요. 부드럽게 쳐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쳐야 되는 배치거든요. 왜 무회전 연습을 해야 될까요? 4구와 다르게 3구는 멀리 있는 공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전을 사용하면 스쿼트와 커브가 일어나서 두께 실수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스쿼트와 커브가 일어나지 않는 무회전을 이용하여 정확한 두께를 맞춰서 득점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무회전으로 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배치에서 부드럽게 쳐야지만 두께의 정확도가 높아지고요.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쳐야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3쿠션으로 득점하는 과정에서 득점 확률 높은 Q스피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배치는 느리고 부드럽게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쳐야 득점 확률이 높은 배치입니다. 이 방향에서 빨간 공을 향해서 가는데 인간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신공이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느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 회전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득점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그러니까 부드럽게 쳐서 과하지 않은 힘으로 치게 되면 저 코너에 가더라도 처음에는 회전이 있겠지만 가는 사이에 회전이 빠지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나마 득점이 되죠. 그래서 3쿠션을 칠 때는 이러한 속도에 따른 득점 확률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조금이나마 득점 확률을 높이는 그런 국리를 해서 치는 것이 3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치를 한 줄로 요약하면 무회전으로 느리고 부드럽게 정확한 두께를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쳐서 득점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당연히 스트로크도 부드럽게 밀어치는 스트로크여야겠죠. 그래야지만 좋은 모양으로 맞는 배치이기 때문에 이 배치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그런 스트로크가 몸에 배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3쿠션으로 득점하는 상황 중에서 50% 정도는 이런 식의 스트로크로 득점하는 경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돌리기나 옆돌리기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쳐서 득점하는 경우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잘 해두면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스트로크가 내 몸에 장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배치를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두고 연습을 하지만 어느 정도 무회전으로 두께를 맞추는 것에 익숙해지면 노란 공만 이 영역 안에 놓고 내 공과 노란 공이 수직이 되도록 놓은 다음에 자유롭게 연습을 할 수 있죠. 이 배치 또한 무회전으로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면 여기에 수렴이 됩니다. 먼저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런 연습을 한 후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이 배치를 좋은 자세로 무회전으로 좋은 스트로크로 득점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회전을 넣어서 득점할 수도 있죠. 이런 배치가 있다면 어떻게 치면 되냐면 이 배치에서 무회전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여기에 오도록 해서 득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바뀌었다고 하면 두께는 그냥 2분의 1을 사용하고 이 바뀌어진 내 공과 일목적구가 바뀌어진 이 각도만큼만 변화를 주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오른쪽 원팁의 회전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팁의 회전을 주고 저 노란 공은 2분의 1 두께를 맞추는 것에는 변함 없이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출 수 있죠. 또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회전을 주면 되겠죠. 두께는 변화를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연습할 때는 공을 꺼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공을 한결같은 자리에다가 놓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한 투팁 정도의 회전이 필요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옆회전 투팁에 노란 공 오른쪽 2분의 1을 맞춰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연습은 반드시 한 번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고요. 한 가지의 배치를 10번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한 20번 정도 연습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20번 연습한 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성공했냐가 중요합니다. 성공의 횟수를 늘리는 성공 경험의 횟수가 느는 것이 중요하지 실수한 경험이 느는 것까지도 내가 연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당구는 집중력이 필요한 스포츠이지 반복 횟수에 의한 그 인력이 필요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이 좋은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한 번 연습할 때마다 집중해서 질 좋은 연습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횟수를 거듭했다면서 좋아할 게 아닙니다. 한 번을 연습하더라도 질 좋은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위치에 두고 반복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위치에 공을 둔다는 게 조금 귀찮죠. 그래서 난타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라쳐도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공을 두고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시간을 연습한다 하더라도 실력 향상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회전을 사용해서 치는 경우였고요. 내공이 이렇게 있지 않고 살짝 이쪽으로 왔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아구를 친 사람들 이럴 때 의외로 회전 주고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사구적인 습성인데 3쿠션에서는 회전을 무회전으로 가져가고 두께를 빼는 것이 제대로 된 해법입니다. 왜냐하면 회전을 사용하는 순간 두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회전으로 정직하게 두께만 잘 맞추는 방식으로 그리고 무회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두께의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 마이너스 쪽으로 내공이 왔는데 그만큼 두께를 빼줘야 되죠. 무회전 두께는 8분의 3 정도로 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얇은 두께는 항상 어렵습니다. 이것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공을 이렇게 정해진 위치에다 놓고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얇아진 두께인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비록 그림으로 따지면 배치도 한 장이지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습이 되어 있으면 어떨 때 좋으냐 이 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이 이렇게 있을 때 노란 공이 2포인트 근처에 있고 내공 노란 공 진행 방향 쪽 코너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이것을 뒤돌리기로 치려고 하면 키스가 많이 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스를 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앞돌리기를 쳐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앞돌리기가 연습이 되어 있다면 이만큼 기울어진 이 기울기만큼만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서 여기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회전만 주고 치면 여기에 수렴이 되니까 앞돌리기로 쳐서 득점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원팁 정도의 회전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분의 1 두께를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 약간의 에러 마진이 있어서 득점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앞돌리기 배치를 연습해 둠으로써 이런 상황까지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배치가 매우 중요한 연습이다. 왜 중요하고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 것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BTS 프로그리고 는 비린말 서지 시청자 승 lunch Ende 해운 도 소う 인덱 Suz